안녕하세요. 파워디렉터에서 이번에 메뉴가 많이 바뀌었네요. 최근에 바뀌었는데 또 받고 왔어요. 그래서 파워디렉터의 여러가지 바뀐 메뉴에 대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너무 강하네요. 조금 밑줄이고요. 자,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대9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넣지 않겠습니다. 16대9로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여기에서 동영상에서 새로운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하나 가져오고 있어요. 춤추는 아가씨를 하나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춤추는 아가씨인데 여기에 사진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풍경 사진을 몇 개 가져와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줄 아래 위로 왔네요. 이걸 아래쪽을 터치해서 이걸 터치해서 이 사진에서 이 사진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 스티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티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스티커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메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이 위에, 타임라인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이렇게 연필이, 연필 같은 게 생겼어요. 연필. 이 연필이 생겼는데 이것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터치하면은 터치하면은 그 속에 이와 같이 세부적인 메뉴가 쫙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이 버전에서 바뀌었습니다. 이 버전은 따로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이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이 세부 메뉴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이번에 바뀐 가장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해 볼게요. 자, 이 사진을 지금 현재 이쪽을 좀 가져왔어요. 이 사진을 가져와서 조금 확대해 볼게요. 두 번째 트랙이죠. 이것도 이렇게 터치하면은 역시 이렇게 연필이 생깁니다. 연필. 즉, 이걸 컨트롤이라고 했죠. 컨트롤 이걸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세부적인 쭉 메뉴가 생깁니다. 보입니다. 지난번에 터치하면 바로 이게 보였어요. 바로 이게 보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필을 기본적으로 설정에 연필을 터치해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티커 스티커 있죠. 옆으로 가져가겠어요. 이런 스티커도 여기 보시면 이런 스티커도 역시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연필이 보입니다. 연필을 터치하면은 연필은 편집기죠. 일종의 예. 하면은 이와 같이 세부적인 메뉴가 뜹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앞에 자, 이와 같이 보세요. 이와 같이 앞에 이와 같이 연필 이런 편집기를 보이지 않고 바로 보이게 바로 세부적인 메뉴가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은 설정에서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은 이겁니다. 이 톱니바퀴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설정이 있죠. 설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그 아까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다 이거 옛날 거 다 같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새로 생겼어요. 타임라인에서 개체 선택 시 도구 메뉴를 엽니다. 타임라인에서 개체 선택 클립을 선택하면은 도구 메뉴 세부적인 메뉴를 바로 연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오프가 이걸 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편집기 같은 연필 저기 저 연필을 터치하니까 세부적인 메뉴가 떴잖아요. 이걸 오프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면요. 바로 세부적인 메뉴가 뜹니다. 이렇게 하고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바로 여기 세부적인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툭 치면은 바로 이렇게 세부적인 메뉴가 쫙 떠요. 그리고 이건 설정에서 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서 여기서 여기 타임라인에서 개체 도구 선택 메뉴를 엽니다. 해서 이걸 오프로 해보겠습니다. 오늘가 또 오프로 해보겠습니다. 꺼버리면 연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현재 이 버전이 몇인지 보여드리면은 여기 파워디렉터 정보 있죠. 여기 파워디렉터 정보라는 것은 스마트폰 파워디렉터입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가장 최근이 이제 6.8.1입니다. 6.8 나온 적이 6.8 버전이 나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버전이 또 또 6.8.1이 또 나왔어요. 빌드 번호는 80307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특이한 것은 6.8 이상에서 특이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를 열겠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를 이렇게 열면은 영상 소스 있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 영상 소스 있는데 이 영상 소스에 이걸 터치하면은 이 속에 보세요. 이 속에 엄청난 고화질의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파워디렉터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그럼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엄청납니다. 일단 파워디렉터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서 보세요. 색깔이 달라요. 여기에서도 제공하는 것이 보면 이렇게 4K 정도로 굉장히 고화질입니다. 픽사베이 터치해 볼게요. 픽사베이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4K 정도 되는데 엄청나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어요. 여기 하나 올려볼까요.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이렇게 터치하니까 여기에 하얀 구름 같은 것이 화살표 있죠. 이건 다운로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가 되면은 끝나고 나오면은 이렇게 터치하면은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 이걸 터치해 볼게요. 화살표 터치해 볼게요. 이런 고화질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보세요. 엄청납니다. 굉장하죠. 파워 디렉터가 아주 픽사베이 하고 연결해 가지고 아주 히트를 했어요. 보세요. 지금 줄줄이 계속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을 여기서 자기가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대단합니다. 줄줄이 계속 나오죠. 와 계속 나옵니다. 이걸 저장해서 사용하면은 내 스마트폰의 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 디렉터를 끄더라도 이 픽사베이에 있는 동영상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드가 있어요. 내 파일이라는 앱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내 디바이스에서 이런 것을 저장하면은 다 저장해야 됩니다. 와 굉장합니다 이거. 자 이상 파워 디렉터 6.8.1에서 여러가지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워 디렉터의 정품 설치가 어려운 분은 정확하게 연락 주시면은 정품 설치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